입니다. 그과 몇 년 전만해도 꿈의 차트로만 여겼던 빌보드 차트에서 3개월 연속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지급했구요. 전세계 주요 차트를 재패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유엔여서도 그 영향력을 주목할만한 우리의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. 이 곡은 뭐지? 이 곡은 뭐지? 이 곡은 이미 다가가가고 있는 예전의 곡은 이 곡은 이 곡은? 이 곡은? 이 곡은? 이 곡은? 자, 이제 정면을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면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촬영 마치고 제가 방탄소년단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팬분들 만나셨으니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, 둘, 셋, 파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사진 더 찍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? 사진 더 찍을 수 있게. 정말 팬분들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까? 자, AA에 참석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저희가 첫 회 AA에 참석하고 두 번째인데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왔으니까 또 굉장히 즐겁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저희 공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습니까? 혹시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날씨가 일단 매일 춥기 때문에 소소한 핫팩? 핫팩? 핫팩. 핫팩 만들어주세요. 핫팩만 해도 또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? 저희의 무대로 아주 뜨겁게 달궈드리겠습니다. 우대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. 정말 방탄소년단 엄청난 열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연말 잘 보내시라고 마지막 인사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가 어쨌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이 무대를 방탄소년단의 인사로 마치도록 할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지금 멈추기 때문에 전엔 dimensionsупr었습니다.